아침에 일어나 곱게 정리한 이불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그런 생각을 내가 사라졌으면 내가 사라진다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없었던 듯이 오늘도 어제처럼 열심히는 살고 있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생기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게 잠들어버린 창밖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사라진 너 내가 사라졌으면 내가 사라진다면 잠깐이라도 이 자리에 없었던 듯이 오늘도 어제처럼 열심히는 살고 있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사라지면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언젠가 지금보다 행복한 일들도 생기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내가 사라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해